음악 재미없어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은 굉장히 즐겁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함께 뵙겠습니다. 1년만에 못 봤지만 정말 매일 본 것 처럼 낯설지 않았어요 난 방송 몇 년 전에 여행을 잃어 그런데 여러분은ㅠㅠ 여러분의 추억이 정말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정에서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인식을 잃어버렸네요 여러분도 괜찮아요? 이제 여러분 다 먹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감사합니다